네, 이번에 소개해드린 기타는 깁슨 SG 에보니 블랙 피니쉬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SG 솔리드 기타의 약자죠. 더블 컷, SG 대명사, ACDC 에그스형 행님의 바로 그 기타죠. 이 SG 모델은 블랙 에보니 피니쉬가 되어있고 연식을 조회해보니깐 08연식으로 나오는데 비닐단체도 없고 상태가 완전 A급은 아닌데 약간 좀 잔 스크러치 정도 위에는 뭐 아주 무관상태가 플랫트 긍정의 한 거고요. 아주 오리지널 상태 그대로 이따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게 SG가 스탠다드로 나오는데 예전에 6일 리이스로 나왔다가 지금은 스탠다드, 그 다음에 뭐 뭐죠? 스탠다드 6일, 그 다음에 6일 마이스로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되는데 이 6일하고 스탠다드의 차이점은 픽업이 틀리죠. 60, 그 다음에 피크가드하고 약간 다르게 생긴 모델입니다. 아무튼 이 친구는 스탠다드 모델이고요. 블랙 에보니 피니쉬라 블랙톤이 아주 굉장히 강렬한 인상에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SG 에보니 피니쉬 모델이었습니다. 다행히 이 친구는 스탠다드 모델이 자세히 이 친구는 스탠다드 모델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스탠다드 모델이